숙보, 살찌는 최악의 음식 조합, 슈붕과 팥붕, 삼겹살과 찌개, 곱창과 볶음밥, 닭갈비의 취지서리, 열량폭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2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4미닛의 볼륨업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살찌는 최악의 음식 조합, 슈붕과 팥붕, 붕어빵 얘기고요. 삼겹살과 찌개, 곱창과 볶음밥, 닭갈비의 취지서리, 열량폭탄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우니까 움직이기 싫고 운동하기도 싫고 그래서 더 살찌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겨울에 자주 먹는 간식, 붕어빵 간식은 살찌기가 굉장히 좋은 음식 조합입니다. 사실 알고도 먹는 거죠. 특히 슈크림 붕어빵, 팥붕어빵 이런 거 하나씩 먹으면 하나에 120칼로리, 슈붕은 170칼로리, 두 개 먹으면 밥 한 공기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 말고도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이 살찌는 최악의 조합, 떡볶이나 닭갈비에 치즈사리, 삼겹살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닭갈비에 곱창이나 K-디저트 볶음밥 이런 것들. 이미 배는 다 찼는데 꼭 거기다가 볶음밥까지 남은 기름에다가 볶아가지고 박박 긁어먹는 거. 이게 살찌는 완전 지름길입니다. 근데 맛있죠. 아무튼 겨울이라서 좀 두꺼운 패딩에다가 살을 감출 수 있으니까 더 대놓고 찔 수 있거든요. 아무튼 겨울에는 좀 많이 찔 수 있으니까 식단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듣보로 불리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거침없이 현실 상담해드리는 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10시부터 11시 사이에만 보내셔야 됩니다. 다른 시간에 보내면 그 시간대 DJ들이 봤습니다. 그럼 놀라겠죠.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는 24시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정용국 씨가 속시원히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시면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티비 배성재 검색하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켜시면 에라오 채널 있거든요. SBS 라디오 그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김준비님. 귀에도 살이 찌나요? 요새 매일 끼고 다니던 이어폰이 자꾸 귀에서 떨어집니다. 고 하셨습니다. 그냥 뭐를 많이 떨어뜨리는 나이가 되신 거 아닐까요? 귀에 뭐 살이 찌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귓구멍이 조금 이렇게 넓어졌나? 모르겠네요. 4282님. 20년 지기 친구가 결혼을 해요. 축사를 해달라는데 이 친구가 결혼하면 이제 저만 미혼이에요. 20년 지기 친구. 근데 뭐 축사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사회 보는 거나 주례를 보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짧게 끝내시고 이거 뭐 길게 쓰고 그러면 다 싫어해요. 신난희님. 남편 직장 따라 텍사스에 왔더니 아침 7시부터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미국 적응 중이라 힘들지만 한국 라디오 들으면서 위안받아요. 베디 감사합니다. 거기는 텍사스 시차는 베텐이 철파엠 시간이네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번에 월드시지 우승했죠. 62년 만에. 그냥 그렇다고요. 텍사스에 대해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채팅창도 똑같아요. 텍사스 레인저스 치고 있습니다. 4926님. 이번 A매치 때 각국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들려와서 안타깝네요. 내일 우리나라 선수들도 중국과의 경기에서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 다치면 안 되는데. A매치 때는 선수들이 좀 많이 지친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 경기니까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사히 각 소속 팀으로 돌아가야죠. 싱가포르 전 잘 보셨나요? 싱가포르 전 때 진짜 우리나라. 진짜 보여줄까. 정영욱 씨 왜 박수를 치고 그래요.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슈퍼스타들이 최전성계에 돌입한 느낌. 힘을 주는 것도 참 중계하면서 즐겁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이재성, 조규성 다 그냥. 특히 이강인은 영향력이 조심스럽게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주던 그런 영향력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선수들까지 다 살려주고 모든 골에 관여하는 느낌. 천재성도 대단하고요. 너무 중계하는데 즐겁습니다. 내일도 SBS, 내일은 SBS에서 생중계하거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정윤지님. 배성재님 라디오는 처음 들어보는데 기대해보겠사와용. 처음 듣는데 정영국 씨 코너네요. 잘못 오셨습니다. 잘못된 청취자 프리선원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는 늦지 않는 개그맨.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옛날처럼 똑같이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입니다. 제가 SBS의 신입 아나운서로 들어왔던 2006년에 우차사 견학 갔을 때 런닝 셔츠 차림에 빡빡머리 정영국 씨를 제가 등촌동 공개을 해서 봤었거든요. 런닝입니다 그냥. 난닝구. 그거 입고 담배 피우고 있었겠지 뭐. 담배는 뭐 안치든 굉장히 험악한 표정으로.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을 불신하는 표정.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님한테 코너가 다 까인 상황에서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차사의 거의 전성기였어요. 개미 퍼먹어도 나왔던 시절이었고. 코너를 너무 까서. 그때도 정영국 씨는 세상의 모든 불만이 총집합된 얼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몸이랑 얼굴이랑 그때랑 똑같아요. 아닙니다. 많이 늙었어요. 잘못됐습니다. 아니 똑같아요 근데. 비결이 뭡니까? 아 이게 항상 인상을 쓰다 보니까 인상이 자리를 잡아서 피부가 좀 덜 처지지 않나. 항상 인상 쓰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피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 선한 사람들처럼 피부가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게 덜하지 않나. 아 약간 그 뭐 살톡스 이런 걸로 치면 독톡스인가요? 독톡스? 그렇죠. 인상 쓰면 눈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살을 올리는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에 불만이 많다 보니까 잘때도 인상 쓰고 제가거든요. 그게 비결이다. 한결같은 상스러움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세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대출 보톡스. 욕톡스. 해줘야 됩니다. 이건. 본인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솔직히 저는 리즈가 없었죠.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고. 태어날 때? 전성기가 없는데 하락기가 있더라고. 이건 뭐야. 전성기가 없는데 하락을 하고 있어. 주식으로 치면 그냥 상장하면서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하고요. 희한하죠. 상장하자마자 뭔가 계속 하락 중이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초음파처럼 왔다가 쓱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용국 씨 앞으로 문자. 이민호 님. 정용국 채널 구독하고 아예 안 보다가 모처럼 가보니까 셋이 토크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옆에 나오는 남자분은 누군가요? 아예 안 보다가는 뭐야? 옆에 그냥 개그맨입니다. 저랑 똑같은 무명 개그맨이고요.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B급 청문회 나왔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지금 짤로 보여주고 있네요. 봐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얘를 알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삐딱한 수다. 네. 잘못됐습니다. 여기도 삐딱해 돼 있고. 뭘 해도 안 나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일단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양쪽에 있는 남자 개그맨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난 신경을 쓴 건데. 거봐. 어디 신경을 썼어요? 나는 이게 의상에 신경을 쓴 겁니다. 이게? 네. 셔츠 입고 나왔잖아요. 맨날 보던 건데?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여기도 인상을 쓰고 있을 겁니다. 여자분만 좀 신경 쓰고 나오신 것 같고. 네. 양쪽인 남자들은 그냥 자다가 모자만 뒤집어 쓰고 나온 느낌. 저희 얼굴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B급 청문회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는 역시 살아있는 드립들. 오랜만에 개그맨들과. 배성재 또텐을 얘기를 하고 왔죠. 그러니까요. 4949님. 배텐의 핵 윤태진 씨가 배텐을 하차했는데 용공님을 이 소식을 듣고 같은 원념 멤버로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혹시 배텐 오는 길에 윤태진 라디오 들어보셨나요? 아아. 제가 오면서 윤태진 씨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너무 잘하던데. 어. 약간 이금희 선생님 느낌 나던데. 진짜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게 오래 진행한 것처럼 쫙쫙 푸는데. 와. 방송을. 아니 아나운서 출신이고. 그러니까. 윤태진 씨가 진행 경력이 얼만데 당연히 잘하죠. 저는 게스트로 있던 모습밖에 못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대충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잘하던데. 잘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배텐의 어떤 그 유니버스 알에서는 굉장히 이제 샌드백이었지만 밖에 나가면 대접받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배텐에서 밖에 나갔을 때 대접 못 받는 건 전국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일단. 진짜 유일하게. 배텐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밖에 나가서 대접 못 받는 건. 누군지 모르잖아 일단. 태진 씨가 원래 하이 텐션인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봤으니까 내가 느껴졌던 건 뭐냐면 그 텐션인데 좀 더 잘하고 싶어서 텐션이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그 텐션으로 한 두 시간 날렸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배텐의 재미를 거기서 느끼긴 쉽지 않다. 솔직히 그건 그렇더라고요. 김성현님. 용궁님도 M사의 프로그램 DJ 오면 받으실 건가요? 일단 오지도 않을 뿐 덜어. 저는 M을 안 간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M사의 프로그램 DJ J 오면 저희가 그냥 포장해서 보냅니다. 리본 묶어서 보냅니다. 아마 사상 최저의 청취율을 찍지 않을까. 제가 아예 출근시켜드립니다. 차로 태워서. 저는 솔직히 DJ 욕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제주제국에서 DJ이. 채팅창에 오겠냐라고. 네. 그렇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런 오겠냐라는 채팅을 기대하면서 일부러. 그렇죠. 능멸하려고 보낸 문자죠. M이 MBC가 아니었어도 그냥 딴 거일 수도 있고 모바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체에 모를 모바일.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반품 불가고요. 핵폭탄 포장. 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올해 초에 동창 모임을 갔는데 다들 하나 둘 결혼하길래 씁쓸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남사친과 연말까지 애인 안 생기면 서로 잊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라도 사귀자고 술 거하게 먹고 홧김에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올해가 다 가는데 남친이 안 생기네요. 말로 한 약속이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도 되겠죠. 연락 오면 그냥 기억 안 나는 척 하면 될까요? 주변에 딱 결혼들을 많이 하는 나이대이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외롭다고 느낄 수 있는 계절이 12월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한 건 남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요. 남자는 적어놨어요. 뼈에 새겨놨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취했어도 내가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보는 문자가 톡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12월 초창기 정도 됐을 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1월 말이니까 고동했네요. 열흘쯤 지나면.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지식인 같은 데도 물어봤을 거예요. 구두 계약도 효력 있나요? 구두 약속도 혹시 법적 효력 있나요? 그리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지금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았다. 남자분은 얼굴 상태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추운 계절이 오고 진짜 약속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다 커플이라서 본인만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분이 연락을 두세 번 하면 못 이기는 한 척하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보면 별로 안 친한 커플들이 많이 다녀요. 진짜 친한 커플들은 많이 없고 금만나만 하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곧 12월에 연애 추심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딱 추심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실패하신 분들이 1월 1일부터 다이어트와 몸 만들기에 돌입을 하죠. 바로 2월 때 꼬꾸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만남을 12월과 함께 보내고 있다. 괜찮습니다. 원치 않는 만남. 진짜 딱히 할 거 없어서. 패닉바위. 이적시장 막판에 사는 패닉바위. 집에 있어도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집에 앉아서 혼자 거울 보고 있거나 땡스테그람 보고 있으면 우울해. 그래서 나도 이제 약속 있고 뭔가 좀 나가고 싶은데 부르는 사람이 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나가야지. 어떻게 해. 그게 이제 아마 안 봐도 보이는 그림이다. 그렇죠. 남자는 오는 소개팅도 다 거절하고 연말만 기다리고 있을 듯. 일단 소개팅이 안 오고. 소개팅은 들어오면 하죠. 하는데. 최선을 다하죠. 소개팅이 나가서 잘 될 확률은 우리가 거의 없다고 보다 보니까 괜찮으신 분들은 앞에서 다 걸러집니다. 본인까지 내려올 정도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러면 남자분이 의외로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 난 약속을 받아놨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락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기대를 하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 남자는 이제 디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죠. 혼자 또 이제 어디를 또 가야 되고 어떤 멘트를 하고 그때는 농담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푸는 레파토리도 구상 중일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될 확률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12월 달에 길거리에서 성냥캠에 불붙이듯이 훅 꺼지죠? 그렇게 꺼죠. 보통. 호감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루를 만나는 데이트 상대로는 괜찮다. 괜찮다. 하루 정도만 진짜 사귈 거 아니고 어차피 1월이면 그냥 다 물거품 되기 때문에. 없어져요. 겨울에 같이 잊혀집니다. 그냥 박싱데이. 완전 박싱데이. 12월 26일 박싱데이.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약속이 겹친다. 생각도 못하게 누군가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남자분한테 남친 생겼어라고 얘기만 해줘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정동진 해도지까지는 안 가는 거죠? 못 가죠. 못 가요? 네. 이미 다 정리됩니다. 재등창에 원래 겨울에 매물 구하기 어렵다. 겨울 힘듭니다. 겨울 이쪽 시장이 제일 빡세죠. 네. 겨울은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12월이라는 계절은 연인을 위한 계절이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 꼭 갑자기 없다가도 11개월 없었는데 12월 없는 게 더 안타깝고 이럴 수 있거든요. 많이 찾아요. 그런데 일단 매물 확보해 놓으셨으니까 안전방으로 가시는 걸. 그러면 정동진까지는 안 가고 저기 해넘이. 호미곳. 호미곳도 뜨는 데인가? 아. 거기도 동해구나. 네. 호미곳. 호미곳도. 서해. 해넘이. 바닷까지는 아니고 강정도. 강정도는 것 같다. 한강뷰. 한강뷰. 강변. 야밤의 한강뷰까지는 가볼 만하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알아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채팅창에 매미처럼 만나자라고 하시나요? 7일. 7일. 매미연애. 그런데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남자분이 너무 잘해주고 의외로 코드가 잘 맞아서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인관계는 모르는 거다 보니까 약속이 없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잡아놓은 거 있잖아 난 지금. 행사 잡힌 게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싱 데이니까 이게 뭔가 공식 경기는 아니고 친성 경기. 그게 뭐 중요하지 않나요? 카운트 되는 거 아니고. 의미가 있는. 평가전 평가전. 네.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나가면 어때 뭐.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진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연인을 찾아 떠나는 크리스마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12월 25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자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들은 이후에 정영국 씨가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쌍스럽게 쏴드릴 겁니다. 네네. 자 김범님 남자분입니다. 친구랑 둘이 사는데 저희는 빨래를 같이 돌립니다. 그리고 양말을 공용으로 신어요. 뭐야. 읽기만 해도 끕끕하네요. 몇 켤레인데 같이 신어. 잘못됐다. 그런데 친구가 양말을 절대 제대로 안 벗더라고요. 뒤집어서 벗어놓고는 세탁기 앞에 툭 던져놓고 갑니다. 제가 빨래하는 순서일 때마다 솔직히 이젠 진짜 짜증나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의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남편과 와이프의 사연 아닌가요? 와이프에도 짜증나는데 짜증나죠. 남자들끼리 친구들끼리 군대도 아니고 군대도 양말은 공용으로 안 신는데 이게 둘이 무슨 사이가 있는지 가끔 근데 속옷이랑 양말 훔쳐 입는 선임들이 있죠. 가끔 있지. 같이 이렇게 살면서 양말을 신는다는 거는 진짜 잘못됐다. 어떻게 포장이 안 되는 멘트다. 채팅창에 너는 팬티 뒤집어 넣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난이도가 더 높죠. 양말이. 손으로는 솔직히 잡기도 찝찝하고 겨울은 괜찮다고 쳐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던지면 벽에 붙는 것처럼 척척 붙는 경우도 있어요. 상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빨래에 집어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친구 빨래까지 하자니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근데 뒤집어져 있으면 구별돼서 더 좋지 않나요? 내 양말, 니 양말. 그걸 이제 집기가 집어서 세탁기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것 같습니다. 집게 써야죠. 젓가락이나.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봉사활동할 때. 그렇죠. 나무젓가락. 아니면 비닐장갑 쓰던가. 심각하다. 근데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사연들이 보통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다 보니까 이런 골마 터져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죽고 싶냐 진짜. 뭐 하자는 거냐.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라도 좀 덜 싸우게 되지. 갑자기 욱하고 터지면 그 친구들도 놀랍니다. 갑자기 왜 이래? 너 원래 늘 벗어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친구지간이니까 뭐 10만 마리에 와가도 상관없고요. 누가 봐도 그 친구가 잘못한 거니까. 뒤집는 건 상관없다. 세탁기에 넣어라.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사람이 말을 길게 하면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어떤 말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딱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어. 넣어버리기 전에. 뒤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탁기에다가 넣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꼬린시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탁기에다가 꼬린만 시켜라. 그리고 이제 급할 때는 전화받다가 보통 세탁기에 한 대 던지는데 그렇죠. 하나가 뒤로 빗나가서 나중에 양말짝이 안 맞습니다. 그거를 꺼내려고 내가 뒤로 가지 않아. 노력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열두짝이었던 게 압박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 보니까 친구한테 처음에는 그냥 기분 좋게 야 너 뒤집는 건 네 자유인 건 알겠는데 세탁기는 넣자. 진짜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알아들어요. 알아 듣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오히려 군대에서 배운 방법을 써먹어서 어떤 거? 이름을 써놓는 거죠. 간단하지 않나요? 아 그게 이름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매직으로 매직으로 쓰지 않습니까? 배성재 썼어요. 근데 이제 여름 때 커피숍 가서 다리 살짝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배성재 써있어요. 남의 이름 써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니 그게 뭐? 나이가 30 다 됐을 텐데 이게 뭐냐고 지금. 아 40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라리 주기를 해놔서. 아 그리고 이제 그 양말을 오래 신으면 매직이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색깔이 살짝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래죠. 번지죠. 그거를 신고 있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거든. 사람 못 만나는 양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좀 그래도 좋게 얘기해서 풀자. 그게 제일 낫죠. 그렇죠. 아무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네요. 오히려 차라리 속옷이면 왠지 그 옆부분은 이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 밴드 부분은? 네. 근데 이제 양말은 정말. 어디를 선대야 될지 모르지. 생화가 오염물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이 친구를 만난 게 큰 죄고. 그 친구도 알고 있을 텐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아까 라디오 처음 들으면서 기대해보겠다고 하신 정윤지님. 양말 사연 점점점 이 문자 보내고 잠적하셨대요. 아니 저희 그냥 있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또 어릴 날 오셔가지고. 바이오화자 되죠. 상상하기도 싫죠. 지금 찝찝하네요. 자 김범님께 용국이의 1침. 친구가 뒤집어서 벗는 버릇을 고칠 수 없다면 본인이 줍는 버릇을 키우자. 친구가 안 되면 내가 주셔야지 어떡해. 그것도 몸에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고무장갑으로 줄 때는 이제 그 물컹한 느낌이 촉감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찝개. 찝개. 쓰레기 수거하듯이. 찝개는 세탁기 옆에 걸어놔. 걸어놔 그냥. 옛날 화장실 가면 찝개 입지 않습니까? 걸어놔 그냥. 그거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가장 더러운 찝개. 딴 거 쓰면 안 되는 찝개. 찝개 추천드립니다. 자 유부인님 남자분입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듣고 오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 건강과 관련된 민간요법이나 잡지식을 자주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제가 그걸 꼭 따라하길 원하십니다. 어릴 때는 정말 상처난 데다가 된장 발라놓고 있었어요. 제 나이 스물아홉입니다. 옛날 옛적 민간요법에 진심인 어머니를 말릴 방법 없을까요? 이거는 그냥 바로 1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부인님께 용국이의 1침. 가장 힘드신 분은 아버지 같습니다. 아빠한테는 별의별 다 있을 거 아니야. 여보 이거 좀 먹어봐. 여보 이렇게 좀 해봐. 저거 이렇게 해보래. 그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남편분이 안 하니까 아들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위에서 몇 개 걸러졌습니다. 남편이 크게 화를 냈다든가 부부싸움 날 뻔했다든가 이런 건 안 해요. 걸러진 거를 본인이 받은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유부인님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님께서는 굉장한 걸 많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몸 상태 안 좋아지는 거 좋다고 하더라. 보통 어머니가 안 드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지금 계속 받고 계시는데 정 못하게 있는 것들은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임상실험 1호 아빠 2호 유부인님. 어머니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해. 아플 때는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 바로 가시고. 어머니께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 병원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바로 갔다 오면 됩니다. 그렇죠. 남자들이 병원 안 가긴 하지만 솔직히 민감염 잘못돼서 더 크게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제 옛날 같이 있던 매니저가 어머니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시골 집이었는데 집에 갔거든요. 술 먹고 잠을 잤는데 아랫목에 종아리 쪽을 댄 거예요. 화상을 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같이 아들 왔다고 소주 한 잔 먹자고 소주 사 갖고 와서 다리를 딱 보더니 이거 안 된다고 해서 감자를 썰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잠들었어. 더 붙었어요 지금. 안 띄어져. 더 잘못됐거든요. 이런 경우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런데 화상에는 감자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걸 띄워야 되는데 자비로한테 붙어있다니까 지금. 감자 한 몸이 됐구나. 살이 붙어있어요 지금. 아 포테이토맨.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고. 민감염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몸이다 보니까 일단 아프거나 다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파도 참고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본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감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힘들죠. 별의별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 얘기 듣고 진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었거든요. 감기 걸렸을 땐 소주에 고춧가루 딱 넣어라. 저는 소주를 못 마시는데 이걸 진짜 한 번 마신 적이 있거든요. 아 짜증이 너무났더라고요. 쓰고 맥부하는데 와. 이걸 잠도 안 오고. 진짜 풍문은 풍문일 뿐. 자기 몸 갖고 임상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아 잘못돼. 무조건 잘못돼. 그렇죠. 네.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병원 꼭 가시고. 그렇죠. 자 익명찬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지인 경조사는 웬만하면 거리가 멀어도 참석하는 편인데요. 안 지 20년 된 지인이 제 경조사에 불참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걸려요. 연달아 세 번째거든요. 가까운 사이라서 볼 때마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20년 지기 인맥 손절해도 될까요? 이건 정확하게 따져볼 풀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와서 서운한 건지 입금이 안 돼서 서운한 건지. 이게 사연에 살짝 아사무사하게 섞여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은 안 와도 돈은 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온 것 같습니다. 돈이 적게 왔거나. 적게 왔거나 솔직히 내가 가서 음식을 안 먹고 한 5만 원 보냈어. 그런데 예전에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려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연락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게 너무 짜증이 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사연은 돈 얘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20년 지기면 솔직히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경조사를 세 번이나 안 왔다는 건 앞으로도 안 온다는 얘기죠. 나한테 5만 원도 안 준다는 친구면 솔직히 손절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뭘 아쉬워해. 그러니까 다 내 맘처럼 같지 않더라고. 난 그 먼 거리를 가고 경조사를 참석하고 돈도 내고 해 주는데 그 친구는 안 해 준다는 거죠. 본인만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 입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조사 세 번은 뭘까요? 그거는 이제 결혼식, 돌잔치, 재혼식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세 번이 나올 수가 없지. 아니 장례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안에 세 번이면 이게 제일 낫다. 자 아무튼 세 번인데 이거를 안 왔다. 20년 된. 그렇죠. 20년 전에만 알고 그동안 몰랐던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연차가 좀 길어지면서 정도 같이 쌓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기대를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됐다 그래서 진짜 친한 건 아니더라고. 그냥 아인 시간이 오래된 거지. 그냥 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되면 자기만 상처받습니다. 그냥 아 정리하시는 걸로.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못 왔더라도 만약에 이제 액수가 흡족하게 왔으면 아무 문제 안 되죠. 최고의 사람이죠. 최고의 인맥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있어 갑자기.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안 친했는데 50만 원 띡 보냈어. 아 걔가 최고야. 어저께 알았어도 걔가 최고야. 무슨 상관이야. 장방주의인데. 채팅창에 다음 경조사 때도 부르지 말자라고 하시네요. 어차피 안 옵니다. 어차피 안 오고. 자 이국계 용국이의 1침.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은 장례식으로 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사는 거죠. 자 익명 2님. 남자분입니다. 동생이 대학생인데 통학하는 데 왕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얼마 전부터 힘들어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자취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경차라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포함 가족들도 다 이해는 하지만 보증금이나 차량 유지비 때문에 선뜻 말이 안 나와요.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가랬더니 먼 곳 선택한 건 본인이면서 이 일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 먼 곳의 학교를 선택한 건 본인이 아니라 수능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먼 곳 선택을 했고. 본인의 의지는 상관이 없지. 무슨 상관이야. 점수가 됐으면 먼데 갔겠어요? 네. 아무 데나 가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 이 사연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동생을 많이 아낍니다. 형이 참 착해요. 이런 형들이 여자친구가 없거든. 잘못된 형들이 많아요. 좋은 얘기를 하세요. 저는 첫 번째. 차 사주는 건 무조건 반대. 왜요? 이게 어린 나이의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혹시나 사고가 나면 진짜 일 커집니다. 그리고 또 경찬대 고속도로 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자기만 차가 있고 친구들이 차가 많이 없으면 이 차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디 여행을 가자 뭘 하자 이러면 괜히 진짜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집 구해주는 게 낫지 차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일단 군대부터 보내자. 일단. 12월 혹한기 맞이하자. 그러면 이런 생각 싹 없어집니다. 학교는 다 핑계고. 어디까지 형이 해줘야 돼. 부모님도 아닌데. 저는 차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제일 덜 드는 방법 군대. 그렇죠. 그거 남은 월급 받잖아. 제가 예전에 개그맨 됐을 때 아버지한테 차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 세피아인데 93년식인데요. 21만 뛰었어요. 안테나 올라가는 거 있죠. 스틱. 선팅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렇죠. 난 그 차를 아버지가 줘서 너무 좋았거든요. 창피해서 어딜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개그맨 돼서 그거 타고 이제 엠범버 들어가는데 쳐다봐. 이렇게 사람들이. 강원도 단바거든요. 그래서. 뭐 어때요? 그때 그게 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차를 팔까 하고 중고시장이 물어봤더니 12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통학 용도로 유지할 정도는 되는 차를 주면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차 안 사줘도 욕먹고 이상한 차 사주면 또 친구들 때문에 차가 또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차보다는 숙소가 훨씬 낫다. 훨씬 낫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친이 생긴 거 아닐까요? 학교 다니기 싫은 거지. 학교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제 뭐 대충 친구들 보니까 다 군대 가고. 근데 보통 이런 요구는 부모님한테 하는 건데 그 형이 왜 중간에 이런 사연을 보낼까요? 아빠한테 맞으니까. 형은 순하거든. 그리고 이제. 형이 근데 이거 형이 돈 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고민도 아니고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오질 넓은 형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 형한테 얘기하는 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게 너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전해라.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발 같은 느낌을 하는 건데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아빠는 일단 빚자로 하나 드니까. 정신 못 차려? 근데 이제 형은 그냥 주변에서 보고 있다가 가정의 어떤 시끄러워지는 걸 그냥 피쳐라가지고. 일단 동생을 먼저 저지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잠깐 밖에 나가 있으면 알아서 아버지가 정렬시킵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걸로. 형이 보통 중계 역할을 해주기보다는 이제 보통은 이제 형한테 지지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 사연일 수도 있어요. 본인 사연. 본인 사연인데 간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 사연이라고 이게? 본인 사연인데 동생 얘기로 하면서 간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동생이 없는 거 아니야? 동생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 사연인데 한심해할까 봐. 너무 못났다고 할까 봐. 사연을 보내셨네요. 차는 아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죠. 익명 2인님께 용국의 1침. 가장 간단한 건 100만 원 주고 먹고 떨어지라고 하면 됩니다. 알아서 다 해결해. 일단 이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갑니다. 100만 원이면 큰 돈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100만 원이면 차 안 사줘도 되고 집도 마련 안 해줘도 됩니다. 그다음에 군대 가면 돼요. 딱이야 딱. 군대 가기 전 용돈으로. 딱이야.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거든. 그렇죠. 군대 갔다 오면 강해집니다. 튼튼해지죠. 1699님. 남자분입니다. 누나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더니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살 빼는 데 직빵인 차 등등 음식같지 않은 음식에 돈을 엄청 씁니다. 솔직히 다이어트 전보다 식비에 돈은 더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누나한테 충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느낌을 압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달력이 그냥 의미 없이 체크하듯이 이런 뭔가를 사야 내가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잘못되신 분들 냉장고 열어보면 닭가슴살이 그렇게 맞습니다. 저 있어요. 입당 의심에 입당? 저 냉동실에도 많아요. 그치 맞지 맞지. 보통 어떤 거를 구매합니까? 닭가슴살? 그냥 생 닭가슴살이랑 먹기 편한 닭가슴살.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썰어져 있는 닭가슴살. 그거 검색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거라니까. 네모나게 깍둑 썰게 돼 있는 닭가슴살. 자꾸 쌓이는 거야 그게. 통조림 닭가슴살. 그걸 보시면서 주변에 엄마나 가족분들은 저걸 왜 저러고 있나 싶은데 그게 스스로의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걸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본인이 하는 거는 그다음 문제고 이거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남친을 만나고 결혼을 하려면 본인 관리하는 거니까 그려려니 합시다. 그게 다이어트 시작 선언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선포예요. 선포. 우리 선배가 닭가슴살을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요리를 많이 해봤대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도 60팩이 남아있다 그러던데. 못 먹겠대 진짜. 물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닭 그 회사들 핫댕 뭐 이런 데 장사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있어 있어. 우리 집 냉장고 보면 거기 본사 같아요. 본사 냉동 창거죠. 냉동 시련도 겁나 많아요. 그치. 겁나 많고 1월 달에 엄청나게 또 주문 나옵니다. 누구나 하는 과정이고 다른 과정보다는 그나마 이게 자기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스테디셀러도 있고 거기는 또 이제 새롭게 시즌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 이걸로 새로운 선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까놓고 계속 본인돈 아니잖아. 니 돈이야? 아니잖아. 누나 돈이잖아. 신경 쓰지 말아요. 뭐 어때 누나가 예뻐지겠다는데. 그렇죠. 본인 얼굴 생각합시다. 괜찮아요. 자 1699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건 비밀인데 아직도 안 온 음식이 더 많습니다. 개서가 끝두고 없이 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짧게 하나 킹콩님 남자분입니다.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고딩 때 친했던 친구들과 아직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 접대고 모두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모여도 유부 토크들만 하는데 솔직히 공감도 못하겠고 쓸쓸합니다. 이 모임에 있기 눈치 보이는데 또 나가겠다고 하면 괜히 다들 죄책감을 느끼거나 저 배려해준답시고 분위기 어색해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본인이 주인공입니다. 이야 니가 최고다. 니가 최고야. 본인이 어떤 토크에 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깔때기야. 다 일로 와. 와이프 얘기하다. 직장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비교하다가 야 니가 최고야. 안 좋은 건 뭐냐면 니가 밥 사.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토크에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전혀 느낄 필요 없습니다. 본인만 느끼는 소외감이에요. 맞아요. 그게 할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 좋은 겁니다. 제가 경험적인 걸로 보면 이제 여자분들은 약간 친구들이 결혼하고 그러면 쓸쓸함을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많이 느끼죠. 그런데 남자들은 확실히 초반엔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게 집에 있었던 유부 토크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왜냐하면 일단 듣는 사람도 별로 안 궁금해하고 자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좋은 얘기가 많이 없어. 오히려 그 총각들의 얘기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 야 그렇게 놀아 요즘엔? 세상에서 니가 제일 부러워. 맨날 그런 소리밖에 안 해요. 와이프 또 전화 왔다. 이거 너무 많이 하는 토크니까 본인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속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킹콩님께 용국이의 1침. 결혼에 성공해버렸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혼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친구 많이 생겨요.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의 10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생방송을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아침 막장 드라마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사연이 막장 사연이라서 그래요. 뭘 사연이 막장이에요. 게스트가 막장이고요. 오늘도 이혼 엔딩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정희님 두 분 오늘 즐겁게 들었습니다. 용국님도 방송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잘하실 것 같은데 방송 관계자분들 기회 좀 주세요라고. 저는 이제 땡튜브에서 노 딱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 정영호 씨 기회 많이 받았습니다. 기회 받은 당일에 짤리기도 했어요. 그것도 많죠. 라디오 가자마자 짤린 날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늦었어 늦었어. 망나한 용한상담소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씨 내일 중계 잘하시고요. 정영호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선미의 주인공 끝곡입니다. 양 꿈 꾸세요.